39광, 오늘 회식을 하자고 해요. 대화 1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회식하자고 한 거 모두 기억하시지요? 한 명도 빠짐없이 참석하는 겁니다. 설마 오늘도 삼겹살은 아니지요? 다들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도 삼겹살집으로 정했는데 별로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대신 2차는 치킨 먹으러 가요. 날도 더운데 시원한 맥주에 치킨 좋잖아요. 당연하죠. 좋습니다. 그럼 1차는 삼겹살, 2차는 치맥입니다. 오늘 배 터지게 먹어봅시다. 네, 모처럼 포식하겠네요. 자, 여기 좀 잠깐 보세요. 소개할 사람이 있는데 타타 씨예요. 다음 달부터 같이 일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타타 이스모노입니다. 타타라고 불러주세요. 타타 씨, 환영합니다. 공장장님, 새 식구도 생기고 요즘 날씨도 좋은데 단합대회라도 한 번 하는 게 어떨까요? 그럴까요? 좋아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일 끝나면 오랜만에 한 번 뭉칩시다. 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뭐 해요? 1. 등산을 해요 2. 수영을 해요 3. 회식을 해요 4. 환송을 해요 2번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2. 2차에 가고 있습니다. 3. 건배를 하고 있습니다. 4.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2. 2차에 가고 있습니다. 3. 건배를 하고 있습니다. 4.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3에서 4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회식이 끝난 거예요? 3번 회식이 끝난 거예요?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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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새로운 직원이 왔다고 들었어요.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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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어제 단합대회는 어땠어요? 좋았어요. 동료들하고 같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동료들하고 많이 친해졌겠네요. 동료들하고 많이 친해졌겠네요. 동료들하고 많이 친해졌어요. 동료들하고 많이 친해졌어요.